자 588페이지에요. 구조안전확인대상.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옆에 3층 이상인 건축물, 옆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첨화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할 때는 구조안전확인해라. 그냥 외우세요. 이 건축물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3, 9, 10, 13, 1000 이렇게 외우세요. 3은 층세에요. 3층 이상. 9는 첨화높이, 10은 기둥기둥거리, 13은 높이, 1000은 옆면적. 외우세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그거 하나만 할거에요. 여기서는. 쭉 넘기시면. 페이지 602페이지. 지하층 좀 잘 알아두시고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동시에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 평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평균높이가 당의 층높이, 당의 층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 요게 지하층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3번 보면 지하층은 층수에 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면적 산정 봅니다. 지하층은 건물에 옆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가 되게 중요해요. 용적률 산정함에 있어서는 옆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지하층의 이 개념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606페이지. 3번, 대지의 분할 제한 나와요. 외우면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은 60. 외웁니다. 주미 60,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같이 외워요. 지금 빨리. 주미, 상공, 노, 200. 그래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식은 두 가지. 609페이지 1번. 가로구역 단위 허가권자가 무슨 높이 정해서? 최고 높이. 그것만 알면 돼요. 허가권자에다 줄 긋고 가로구역 단위에 줄 긋고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줄 긋으면 돼요. 그런데 밑에 큰 2번.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이라면 줄 긋입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거 알면 되고요. 3번.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에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줄 긋고 놓으시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축물에 건축되는 건축물, 모든 건축물은 1조건을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라. 다른 것만 알 필요 없고 그냥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면 모든 건축물. 이렇게 알면 돼요. 611페이지 갑니다. 공동주택이라면 1조건 적용받아라. 그런데 줄 긋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모덴다. 제외. 그것만 알면 돼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613페이지 적용배제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이하인 거?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619페이지. 면적 산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세요. 대지의 수평투역 면적. 2번. 건축면적입니다. 넘기시면 건축물의 외벽.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역 면적. 옆에 바닥 면적 갑니다. 건축물의 각층 즐그시고 각층 또는 그 일부 즐그시면 돼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액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역 면적이 바닥 면적이고요. 넘기세요. 옆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옆면적이고. 뒤에 되게 중요하네요.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옆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공간의 면적. 앞자따면 지주대피. 지주대피. 이거는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층수입니다. 층의 그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건축물의 층수가 되고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넘기세요.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즐거우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를 위해서 제일 끝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이다. 지정대상 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출구생, 이자들이 지정하더라. 넘기세요.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잘 알면 되죠. 1번 개발제한구역, 2번 자연공원, 3번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지정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신청하면 큰 글씨 읽어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 정도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3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효과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했다면 국토의객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은 의제된다, 안된다, 안된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관계법령의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나오나요? 가보죠. 특별건축구역에는 다음에 관계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설치, 미술의 동그라미,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의 동그라미, 공원의 설치, 공의 동그라미. 미술, 공부는 통합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배제되는 거예요. 627페이지 7 아래 보면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못 외우잖아. 용적률 써놔요. 용적률. 용적률은 배제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632페이지 갑니다.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 줄그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줄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위해서 밑에 미간지구에서, 밑줄자 미간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무엇으로?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위반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예요. 허가권자 페이지 639페이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얘는 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공사 중지를 명령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거를 시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642이행강제금이에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안했다 안했다. 그러면 싸가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가 증수합니다. 일단, 건폐용정률 허가신고 위반이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요. 그래서 건폐용정률 허가신고 외에 다른 걸 위반했다면 시가표준액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과해수는 1년에 2회 이내에 출고 놓으시고, 2회 이내에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이라면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총 부과해수 몇 회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넘기세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는 문서로 부과하고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더라. 그런데 2번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뭐하고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악착같이 뭐해라? 징수해라. 그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에서 설명해주는 것, 하여튼 면적층수 이거는 꼭 외우시고 면적층수 이거 구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해주면 높이 규제에 관련된 거 설명해주면 높이 규제는 건축법에서 높이 규제는 두 가지.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 하나는 일조건. 끝! 가로구역 단위로는 이것만 알면 돼. 허가권자가 무슨 높이? 최고 높이를 지정 권고에서 할 수 있는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도로경계선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적용한다는 거 알면 돼. 일조건이 시험문제 잘 나오는데 일조건은 이거예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무조건 되고 받는다. 여기는 모든 건축물 일조건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면 무조건되고 일조건 받는데 문제는 여기예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일조건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2층 이하다. 2층 이하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4메타마다 하나 층이니까 8메타 이하겠죠? 이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문제 한번 내보죠. 알았나 몰랐나. 준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은 일조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뭘 받아요 받기는. 단독주택이니까 안 받지. 무슨 주택이어야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됐어요? 여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이다.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되고 받는다고요. 무슨 주거지역이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되고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되고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준주거지역에 아파트 받아요 안 받아요? 아파트니까 받아요. 공동주택이면 이제 무조건되고 받는다 원래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의 아파트는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되고 안 받는다고.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은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외우라고 이거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 이 말이 이 말이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되고 일조건 받는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받는다. 하지만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그거 하나 알으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연면적 되게 중요하니까 설명해줘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있죠? 바닥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지하층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요. 연면적만 계산할 때는. 그런데 용적률이 있잖아.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맞죠? 이거는 국회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얘는 간접적으로 높이를 규제하니까 층수를 규제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 포함된다 안 된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주차장 면적 된다 안 된다. 대피공간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이 네 가지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시라고. 이거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있다. 주미 60, 상공 150, 노기 200. 그거 꼭 외워두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 끝나고. 또 이행강제금을 설명하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 안에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싸가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다. 항상 개고하고 문서로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횟수가 중요한데. 얘는 건축물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 토지라면 우리 국회법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한 번 배웠어요. 토지라면 무조건되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건축물은 1년에 2회 이내에. 얘는 건축물이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이런 거 세법식 하나 배웠어요?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해서 중요한 건 50% 곱하기 위반면적. 중요한 게 뭐냐.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 이거 위반하면 이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그거 외면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살방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면. 무슨 용이면? 주거용이면. 됐어요? 자. 부가회수도 무제한 반복 아닙니다. 얘는 총 부가회수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정된 금액 있죠? 이 법정된 금액이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뭐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 허가제할 때 한 번 했으니까. 됐어요? 이 차이점만 딱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과 관련돼서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 하나 설명해 주면.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다. 왜? 건축구역이니까. 그렇죠? 특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어떤 특별한 거냐. 창의적인 건축물, 조화로운 건축물. 이것만 알면 돼요.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무슨 구역이라고요? 특별건축구역.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고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돼요. 웬만한 건 다 의제되는데 절대 의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 등은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무슨 도시지역으로 의제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얘기는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거를 통해서. 그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니까 개발, 제한구역, 보존산지, 접도구역, 자연공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거 생각해보면 맞잖아. 그렇죠? 이런 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야 돼.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정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용적률은 배제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외우라고. 이거를 차라리. 다른 거 외우지 말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됐다고 용도지역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적률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조화로운 거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미술공부라고. 미술공부는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작품의 설치, 공원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미술공부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고. 원래는 이렇게 특별건축구역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특별건축구역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특별건축구역은 1단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돼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이렇게 인접된 대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다도 건축물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도.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하고 인접한 대지에다가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이런 일대를 조화롭게 건축물을 지어서 도시 경관을 창출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이런 곳을 대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것만 알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허가권자예요. 누가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여기를 도로 옆에 있는 거니까 특별 도로 옆이니까 건축구역 그러면 안 돼? 도로 옆이니까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특별 가로구역은 장관하고 누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데 이렇게 도로하고 인접한 대지 안에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지정되는 곳은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반드시 무슨 지구여야 된다? 미간 지구여야 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 가로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건축구역에서의 규제 완화 규정이 있죠? 그대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준용해야지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돼서는 그냥 이런 것만 잘 알아두시고 몇 가지 그냥 뚝뚝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용도를 외워라. 용도를. 용도를 외우고 용도변경 시설군 외우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외워라. 끝이에요. 건축법에서 외워야 될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하고 용도변경 시설군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그리고 나머지는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그래서 용도변경 건축 신고 이거를 좀 집에 가셔서 외우세요.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때 안 하던 공법 공부하겠다고 공법책 피지 마세요. 괜히 명절 이후에 공법책 딱 폈는데 기름이 잔뜩 묻어있어. 그분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명절 때는 그냥 무조건 민법 학교로 공부하시고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공법책은 두껍다고 또 전부 치는데 밑에다가 깔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공법책은 피지도 마세요. 문장인지 알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다음 주부터는 좀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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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